비주얼로 한 번 죽이고요. 목소리로 총 2번. 형, 2번이나 죽여? 저희는 아마 폭파시켜버릴 것 같습니다. 와, 폭파. 폭파. 역전 가자, 역전. 역전 가자. 주사님 던져뒀어. 그냥 노는 거야. 이 조합은 진짜 항상 못했던 조합이야. 어떻게 이런 조합이 나왔지? 박살난다, 또. 박살난다. 원 소속 팀 멤버들이 약간 질투하는 것 같은 느낌을. 너무 잘 어울리지 않아요, 이 팀 조합이? 아니, 말 다 했어, 말 다 했어. 원래 팀으로 가고 싶지 않을 정도로 팀업도 좋고. 프라우린. 프라우린. 지금 틀렸다. 과연 시즌 1, 2, 3 중 어느 팀이 승리를 가져가게 될지. 바로. 이거 진짜 모르겠다. 이거 진짜 모르겠어. 이거 진짜 모르겠어. 제가 좀 더 숙지하는 거야. 이거 진짜 모르겠다. 이거 진짜 놀아야 해. 이거 진짜 놀아야 해. 이거 지금 또 같이 받아라. 이거 진짜 나이 신경 쓰지 않을 거야. 이거 진짜 누굴.